야 이게 바로 마스터야 알겠냐?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은 비니게임은요 자 바로 우리 우리 매크리가 땅바닥을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땅바닥을 이렇게 땅바닥을 보고 있다가 정면에서 라인 소리가 날 때 그 자기한테 오게 진짜로 손과탄을 달려가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? 자 그렇게 멈추면은 성공하는 거고요 실패하면은 탈락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야! 자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동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첫 번째 주장 우리 엔지니어님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룰이 좀 살짝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러 본 상태에서 자 왔다 싶으면은 이제 뒤돌아 봐가지고 선과탄을 던진 거예요 아시겠죠? 야!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연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키브님 준비됐습니까? 갑니다 하나 둘 셋 침착하게 돌아서 딱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긍정희님을 진행해볼게요 델론님 출동 아우스 너무 돌아갔다 네이비 네이비 탈락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북극초님 자 준비됐습니까? 네 자 출동이야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타디스님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델론님 출동해주세요 오 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공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김범 수비님 자 갑니다 우리 델론님 출동해주세요 Sempre 난 그게 뭐야 오오.. 자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델론님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델론님 출동이야! 뭐야 뭐야? 갑니까? 뭐지? 뭐야 뭐야? 네, 출동해주세요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실패! 자 이번 선수는 우리 제라틀 오피오님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자 황금 무기입니다, 황금 무기. 자 기븐님 출동해주세요! 자 여러분 이번 선전은 우리 코요님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븐님 준비됐죠? 자 준비하시고 출동이야! 뭐야? 안되지? 탈락 탈락!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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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two footballs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야스님 출발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야스님 성공 여러분 이번 선수는 우리 탑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기븐님 출동해주세요! 셀패 시 세사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자 준비했죠? 네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아 아쉬워요.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바로 재차례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번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라인아이트를. 자 우리 탈님이죠?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. 간다. 와우. 야 수면 뭐야? 야 수면 뭐야? 야 수면.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탈님. 자 기브님. 기브님이 스냄바이어 주세요. 아 예 준비. 준비 시작이야. 아 aver 멈췄어. 화 kleine artprofit술. 수שות합 Mussum. 기록 첫 선을 수수 forcément 저희가 고급 학교 우리 변경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기타 라인한테들이 사운드를 낼거에요. 벽에다가 막 부딪치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오는거를 가려가지고 제가 던져야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자 기븐님 스탠바이 해주세요. 준비! 기작이야!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포기분님이 갈게요. 자 이거 사운드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. 자 실패를 했어요. 자 갑니다! 하나 둘 셋! 자 이번에는 우리 엔지니언님 해볼게요. 엔지니언님. 자 갑니다. 하나 둘 셋! 어 탈락 엔지니언님도 탈락 자 이번 선수는 우리 야스님. 자 우리 야스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준비됐죠? 어? 넵. 갑니다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저 소리가 굉장히 헷갈려요. 자 여러분 타디스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성공하신 분. 우리 타디스님. 자 갑니다! 하나 둘 셋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탈락이에요. 안녕.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. 아 오감육보를 모두 활용해라. 아아 마지막으로에는 실패했죠 여러분들? 어 이게 방해라니까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. 그죠? 어 아무튼. 자 다음에는 어 좀 더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어허어썤. 어허어썤. 으어 acknowled falsch. 감사합니다.